안녕하세요 최하늘 전도사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또한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네 입에 내 말을 두어놓으라 하신 주여 주님만이 말씀하여 주시고 저는 오직 통로로만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생각과 말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다 은혜받고 하나님께 더 충만히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한 주간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몇 주 전부터 주신 말씀을 오늘은 그 말씀을 주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험담하지 마라 라는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말씀을 저에게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험담하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말씀에도 보면은 험담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고 특히 험담이라는 것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들을 보며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내 의, 내가 옳다, 내 생각, 내 기준에, 내 사고방식에 그가 틀렸기 때문에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남을 험담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특기가 남을 험담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과도 대화할 때 그 장소에 없는 친구를 험담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재밌어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친구나 평소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친구가 그 장소에 없으면 친구들끼리 그 친구에 대해서 많이 험담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옳다고 여겼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작년 말쯤에 저한테 강하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험담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험담하는 것이 어떤 죄냐면 예수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으로 지은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남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 저 사람한테 왜 저렇게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험담하는 것, 수근거리는 것, 판단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싫어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는 말을 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는 말을 하고 그럴 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고 충만한데 내 입에서 남을 판단하는 말이 나올 수 없고 내 입에서 남의 그런 수치스러운 부분과 비밀한 일들과 남의 약점들을 들춰내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도 오직 깨끗한 곳에 거하시는데 내 안이 더러우면 성령이 내주하실 수 없고 또 예수님께서도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편히 계실 수가 없다는 것이 알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 죄를 회개하고 끊어야만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친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이 죄를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거를 기뻐 안 하세요. 남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거 또 내 생각이 정말 100% 맞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저 합당치 않은 것뿐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다 하고 내 생각이 맞다 하고 내 말이 맞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야고버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야고버서 말씀은 제가 참 두려워하고 좋아하고 또 마음이 불편하지만 또 저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의 장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판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 재판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판단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니까 남을 판단하고 내가 교만하니까 재판자리에 잡고 선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지 몰라요. 아무 의식 없이 살다 보면은 어느새 또 남을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것을 기뻐 안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의 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제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제가 정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고 또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에게는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가려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또한 그런 모습이 안 된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판단할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9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칭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좋은 모습을 내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정말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두렵고 떨렸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음이니라. 아멘.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천둥, 번개 치는 것처럼 크고 우렁차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이렇게 외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정말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때로는 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상대방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포함인 거예요. 나도 언젠간 넘어지고 나도 나도 넘어지면서 상대방이 넘어지는 걸 보면서 그거를 주제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대화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 죄는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아직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씨름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은 예수님한테 갈 때까지 버려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힘써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틈을 주면 사단은 또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 정제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을 자꾸 넣어줘요. 그리고 무엇을 보면 일단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금방 판단이 되어버려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그 판단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판단했습니다. 제가 또 정제했습니다. 정말 정말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으니 죄를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즉시 즉시 그리고 정시 기도할 때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죄를 안 짓기를 원하시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구하는 회개하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열매 맺어드립시다. 입술의 열매를 거룩한 열매로 맺어드립시다. 남을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저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그 상대방이 나에게 아픔을 주었다 해도 나에게 억울함을 주었다 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그것을 아래고 사람에게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도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듣는 순간 판단이 돼버려요. 듣는 순간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도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절제함이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거짓이 꽉 차고 하나님한테 완고하고 이런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찌 되었든지 매달리고 도와달라 하고 또한 죄를 지어서도 회개하려고 달려오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멈추고 남을 비방하는 것에서 멈추고 돌이켜서 그 순간순간을 자꾸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루에 두 시간 세 시간 한다 해도 뒤돌아서 남을 판단하는 말 또 안 좋은 말 세상 말 이런 것들 할 때 방금 기도했던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돼요. 우리가 입에서 무엇을 뱉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이 거룩한 말 거룩한 말 기쁨이 되는 말 희망이 되는 말 허평케 하는 말을 뱉을 때에는 그것이 나에게 복이 오는데 내가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원망불평 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말을 할 때에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소금이 맛이 없으면 버려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소금이 고루고루 고루고루 양념을 잘 치면 맛이 좋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라고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소금 치듯이 말을 하라고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강구하면 좋겠어요. 강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용감 올려드립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할 때 우리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예수님 눈에서는 피 눈물이 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몸으로 느껴서 그 죄를 끊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끊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만 소금 치듯이 고루고루 소금에 간을 치듯이 적절하게 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고 화평케 하고 또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로서 열매맺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